초용압이 겐텐데요? 안 물어보여요 그래 기다렸다 초용압 해봐 까로라야 얜 죽이고 융합 싱크로 엑시즈 차원 참가할 그룹을 선택하세요 제가 요걸 안했었거든요 듀얼 드라이 앵글 소문으로는 융합 바티래요 융합 차원 소문으로는 저는 싱크로 차원으로 먼저 참전해보겠습니다 왜? 엑시즈 차원 멸망한 이유 여기서도 보이죠?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데 융합 차원한테 아니 뭐야 고점은 못 치네 링크긴 한데 요런 번 좀 풀어도 되잖아 제한 정도 해도 되잖아 다른 차원이야 링크 차원이 없잖아요 뭔 차원이야 있다 테크지노스 이걸로 해서 뭘 하는거지? 이걸 정확히? 이걸로 잠깐만 일반수원에서 계약서 가져온 다음에 계약서로 라미아 가져오면 융합이 되나? 왜 이런거지? 이싱크로를 해 아 얘 나와서 전개하는구나 이거 두개로 전 문득 이 덱일을 보고 그런색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디디까지 다 넣으면 융합을 못하네 어차피 아 조지는거죠 왜 조져요? 폐말려도 되잖아 폐말리면 디디 덱으로 전환 어? 디디가 안잡히면 테크지노스 전환 4대 덱이 만약에 어? 상성 덱이야 디디 디디 상성이야 테크지노스 논리적이었죠? 어떻게 척지중술 뽑냐고요? 듀얼군수로 나왔어요 거 말고 없습니다 증지없는 사이프레임 써야되나? 감마? 낭비라 봅니다 부스터레프로랑 기어서비를 왜 안넣는거지? 난 넣어 드릴패시 한대 앞당 넣어주고 자 범용중에 부족한게 뭐가있지? 사이프레임 대신에 하나 어? 이러면 돼 빼려고 했지만 넣어 한장 줄이면 딱이죠 한장 줄이면 40장 덱 맨 아래에 드라이버 넣는거지 그럼 드라이버 안 뽑으면 돼 오케이 믿는다 이거 드라이버였으면 제가 절망이었어 오오? 뭐야? 한떡인가? 하자마자 세트를 드로우 계약서랑 원포원 있어 일단 계약서 촉 방해 카드가 없는거 같은데 캐틀러 버릴 준비해 와 1이라서 되네 이게? 사기잖아 원제모 이것도 되네? 사기잖아 고고완 엑셀특소 이 카드 소환 성공시에 빠빠라우스 이 카드를 두손하지 어? 반응이 있어 뭐지? 깨어내는건가? 무슨 반응이지? 원포웅 발동 초용압인가? 두장일때 반응 아우리바도 초용압이잖아 마음의 준비해야겠구만 나와라 셀러멘더 셀러멘더 효과발동 컴온 탱크러버 일리벨 두마리로 싱크로스원 원원 마이티 스트라이크 효과를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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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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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초용한 마음을 준비하고 뼈 뼈 가져올 카드는 올클리어 발동 테크리오스 올클리어 이 카드 효과로 인해 마이티를 파괴하고 스크리오스 서펜드를 피해던 그리고 묘지를 벌어진 마이티 스트라이크의 효과로 인해 클로즈 서먼을 덤빙 그리고 이 카드를 그냥 소환 4레벨을 레벨로 싱크로 소환 나와라 오버 드래그놋 이 카드 소환 성공시 가능한 만큼 태극을 소환하지 나와라 넷츠 초용함 오세요 오세요 뭐야 안오는데 치명적일 때 할려고하나 안음직 로켓 셀러면드의 효과로 다시와라 서펜타 사레벨을 레벨로 튜닝 나와라 스타가디언 한장 드루 스타가디 소환이 소환된것으로 인해 묘지에 사레벨이니아 몬스를 패해도한다 초용함이 왜 안쓰는거지 초용함이 아닌가 스타가디 효과로 인해 서벤트를 통상소환 이제 조립만하면 되는데 4레벨과 1레벨로 튜닝 나와라 파워 그레이데이터 싱크로가 소환된것으로 인해 한장 드루 2레벨 5레벨 5레벨로 베르타 액셀 컴온 데클 기러스 클레이브 플래스터 키가 봄미나잉 스쿠르소 배틀을 한번 더 소환 교과발동 나와라 마이티 스트라이커 일단 킬각이야 때려볼까 일단 배틀 초용함이겠는데 아무래도 그래 기다렸다 초용함 해봐 히잉 실락인 낙인이셔 까로라야 얜 죽이고 익세클리 두장은 예상못했어 어 두장은 예상못했어 암 두개해 센거 나오는데 드론은 좀 지명적 손패없어 손패없어 한턴 기다림 오케이 이럴줄알고 두장이지러언 그냥 막아 올바드니깐 통제 통제 손패있는거 하나야 묘지 암호성있고 한턴만 버티면 된다 통제 한턴만 버티면 된다 통제 가져오는거 하나 막아올수있어 이번에 막아서 바로 전개 안될겁니다 내 후속이 빠비루스 빠비루스 오른쪽에서 뽑으면 돼요 초용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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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에 망한다고 해 제외 뭐라라 미래 아삭하고 나와두면 안되니깐 미래 아삭하고요 상대 진짜 오른쪽 뽑기 기도해야되는데 두개 터지고 어떻게 이제 오른쪽에서 서펜트 나와도 별점 테러 할텐데 그룹 그나마 누나면 다행일지도 한장도 들어가겠다 먹을게 있어 안녕하세요 빠비루스에요 누나 일반 손하면 바로 별점 테러 할텐데 바르고 아무거나 잠자리 하나인데 마이티 두지 않을걸 이제 별점 테러 옵니다 안녕 라미아에요 라미아에요 어 뭐야 왜 안하지 일레벨과 칠리벨로 티어링 신크로 소환 너어로 천유의 용커신 똑같 서바 12시 컷 기억해둬라 싱크로는 레벨을 깎는다 레벨을 깎으면 지옥이야 여기까지 이상했지 감히 효과를 막으려 그래?